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인물 뱉기 손흥민에 대한 언급으로 지역 언론의 주목을 즉시 끌었던 이번 영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아스널에 이어 4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은 상위 4팀 간의 포인트 차가 미미하며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두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득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흥민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 선수는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싱가포르를 5-0 중국을 3-0으로 꺾는 등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영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트넘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리더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민 선수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 진출 자격을 얻기 위한 포인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감독 포스텍 코클루는 최근 국제대표팀 차출로 인해 부재한 선수들을 제외하고 잔류 선수단에게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지시하며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감독 에밀리에의 지휘 아래 안정적인 승점 쌓기 능력을 발휘하며 리그 5위까지 치고 올라온 강팀입니다. 이에 맞서 토트넘 선수단은 A매치 기간 동안 단 하루의 휴식을 제외하고 모든 날을 훈련에 매진하며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죠. 포스텍 코클루 감독은 이러한 준비를 넘어서 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웠습니다. 토트넘 경영진과의 긴밀한 미팅을 통해 팀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재 영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영입 대상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포스텍 코클루 감독이 몇몇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포스텍 코클루 감독이 특히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여름에도 토트넘에 관심을 받았지만 PSG의 자금력에 밀려 이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포스텍 코클루 감독은 토트넘의 구단 경영진에게 이강인 영입을 최우선으로 요청했으며 이강인의 영입은 토트넘과 포스텍 코클루 감독 양측 모두가 원하는 바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PSG와 같은 자금력 있는 클럽을 경쟁자로 두고 있어 영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다가오는 경기에 집중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같은 유망주의 영입은 토트넘의 미래 전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기존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코클리 감독은 25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 회견에서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과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견장에서는 포스텍 코클리 감독에게 다가올 아스톤 빌라 전의 준비 상태와 전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죠. 포스텍 코클리 감독은 자신감 있는 답변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은 매치 기간 동안 더욱 성장했고 특히 상대 풀백의 활동량이 적은 점을 노려 적극적인 공격 전략과 위치 변경을 통해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선수들이 전의에 불타오르고 있으며 특히 A매치에서 활약한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클럽에 돌아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팀의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이번 아스톤 빌라 전을 통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기량과 최근의 상승세는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이번 경기가 토트넘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포스텍 코클리 감독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여러 재능 있는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면서 토트넘의 미래 전략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팬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기자회견은 전반적으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한 일본 기자의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인해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일본 기자는 감독에게 셀틱에서의 시절을 언급하며 왜 현재 토트넘에 일본 선수가 없는지? 라는 다소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질문을 던졌죠. 포스텍 코클리 감독이 이전에 셀틱에서 여러 일본 선수들을 기용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 중 후루아시는 주전 공격수로서 팀의 신임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으로의 부임 당시 후루아시의 영입에 대한 루머가 있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기자는 토트넘 스쿼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 코클리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그의 답변은 팀 구성과 선수 영입에 대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과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행보는 팀의 다양성과 전략적 선택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는 단순한 매치를 넘어 팀 전략과 미래 계획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포스텍 코클리 감독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명확하게 밝혔죠. 국적을 보고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의 기준이다. 잉글랜드, 한국, 일본, 어떤 국적이든 상관없이 진정한 재능이 있다면 토트넘은 과감하게 그 선수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선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팀에 자리 잡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본 기자의 불편한 질문에 대한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대답은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실력 중심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답변은 현지 언론을 통해 신속히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의 발언은 영국과 전세계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졌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중 하나는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이번 발언은 정말 시원하다. 축구에서 실력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국적이나 기타 요소는 선수 영입에 있어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단호하고 공정한 접근 방식은 팀의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토트넘 호스퍼와 그의 리더십 하에서 팀이 어떻게 발전할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코클리 감독의 공정한 접근 방식과 리더십에 대한 레디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에 이어 토트넘 소속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실력이 최우선 일하는 감독의 철학과 일치하는 손흥민 선수의 예상치 못한 성공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아시안 출신 선수로서 차별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9년 경력은 놀라운 일이며 그가 보여준 꾸준함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급 20% 증액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앞에 놓인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팬들은 그가 토트넘에서의 10년 경력을 완성하며 클럽 레전드로 남길 바라는 반면 다른 일부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